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설계하는 드림 인스트럭터 김지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호텔들에 대해서 했었죠? 경영 관리 직군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호텔에 가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직업군, 바로 프론트 데스크라든지 혹은 컨시어지, 벨 데스크와 같이 영업 직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고객 접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거고요. 저번에는 여기 경영기획부터 시설까지 저희가 알아본 거고요. 이번에는 프론트 오브 더 하우스 영업 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모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바로 하우스가 왜 하우스냐.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왜 그런지? 하우스 away from house. 호텔은 집을 떠난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영업 부서인 프론트 오브 더 하우스. 프론트 데스크부터 컨시어지, 조립, 시금, 그리고 연회 하우스키피핑의 직무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론트 데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프론트 데스크의 업무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로 프론트 데스크, EFL, 모르는 용어가 나오죠. 지하로 그리고 예약 부서로 나뉘는데요. 예약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관리 직군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프론트 데스크와 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업 직군에서 프론트 데스크 하위에 놓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데스크 주요 업무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우리가 체크인, 체크아웃을 관리하죠.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오아이스, 산하 혹은 오페라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는 호텔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텔을 간다고 해서 이것들을 무조건 배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호텔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약 고객 특이사항 확인 후 유관부서에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약된 고객들 중에서 꼭 시티뷰로 배정해달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방에 등을 켜놔달라 아니면 멀티탭을 꼭 먼저 올려놔달라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확인을 해서 하우스키핑에 전화를 해서 미리 그것들을 방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계약, 예약실처 계약의 예약도 같이 하고 있고요. 워크인 고객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자 워크인 고객 무슨 말일까요? 워크인, 걸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말처럼 예약을 하지 않고 바로 호텔을 찾아온 고객을 우리가 워크인 고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워크인 고객에게는 금액을 원래 정상가로 정상의 객실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호텔 앱 있죠. 뭐 호텔스 닷컴이라든지 트리바고라든지 이런 호텔 앱에 떠 있는 그 가격에서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낮게 하는 그런 좀 변동을 줘서 이 워크인 고객에게 이런 객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전 업무와 그리고 전반적인 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론트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와는 다르게 3교대 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전 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오후 근무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 그리고 야간 근무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렇게 3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오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일 객실 판매 상황 어느 정도 예약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개인으로 오는 고객들인지 패키지로 오는 것인지 혹은 단체로 오는 것인지를 프론트 데스크 오전반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약된 것을 확인을 해서 워크인 가능은 워크인 고객에게는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는 거고요. 또한 오전에는 체크아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아웃을 하는 고객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프론트 데스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후 근무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먼저 체크인 고객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오전반에서 확인을 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오후반에서 거의 대부분 체크인을 담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인 고객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요. 또한 룸블록을 확인합니다. 이 룸블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약이 되어 있는 고객이 예약을 했으면요. 그 예약을 실제 방으로 배정하는 업무를 우리가 룸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방이 배정되어 있는지를 바로 이 오후 근무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웃 오브 오더 룸을 검토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설비팀에서 방을 수리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룸을 고객들에게 배정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아웃 오브 오더 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들이 고객들에게 배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방이 이 상태인지 혹은 어느 방이 설비가 다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를 이 오후 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야간반에서는요. 하루를 정리합니다. 밤에 근무를 하니까 이 하루 동안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투숙 모닝콜에 투숙 고객 모닝콜을 접수합니다. 뭐 5성급이나 4성급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누르면 교환해서 그런 모닝콜 접수를 하지만 좀 작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론트 데스크에서 모닝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몇 시에 어느 방이 모닝콜을 신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요. 또한 노쇼 확인을 합니다. 노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약을 했지만 오지 않는 고객을 노쇼 고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밤 10시나 11시가 되면 예약이 취소가 된 노쇼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바로 그냥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예약한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취소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노쇼 확인도 하고요. 또한 고객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로그북을 작성을 합니다. 이 로그북은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인수인계 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특이사항은 어떤 점이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 어떤 일들을 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로그북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그북을 아침반인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것은 체크하고 공지를 받을 것은 공지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오전, 오후, 야간으로 프론트 데스크 업무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봤더니 처음에는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당연히 고객 지향 마인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객들을 응대를 할 때 힘들어도 활짝 웃는 이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고객의 컴플레인 상황에서도 미소로 응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도 요구가 되는 게 바로 프론트 데스크의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한 고객 응대 경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웃어요. 잘 웃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객을 한번 응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응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을 응대할 때 더욱더 좋겠죠. 또한 외국어 능력도 필요합니다. 외국어 능력, 프론트 데스크, 특히 5성급이나 4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 능력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또한 자기관리가 필요해서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리 없는 체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되긴 하는데 영어를 하는 건 기본이고 제2외국어를 하면 더욱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쓰긴 하지만 간혹 중국 고객들 중에서는요. 중국어로 계속 요청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로 내가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중국어를 하고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어 외에도 제2외국어를 하는 것도 필수 역량 중에 하나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EFL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EFL은 무슨 말의 약자냐면 Executive Flower Lounge, 바로 귀빈층, 행정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층 같은 경우에는요. VIP 고객이나 혹은 일반 객실보다 고가의 객실을 보유한 층을 우리가 EFL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고층에 위치하고 있고 한계층으로 되어 있거나 세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나 아니면 피해를 받지 않고 좀 조용하게 자기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추석 생활을 해서 편안한 것들을 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이 EFL의 그런 혜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EFL, Executive Lounge의 그런 혜택들을 살펴보면요. 일반 고객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바로 익스프레스 체크인과 체크아웃인데요. 보통 우리 1층에 프론트 데스크가 있죠. 하지만 이 EFL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층에, 귀빈층에 바로 프론트 데스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귀빈, 즉 EFL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손쉽게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별도의 조식 서비스, 1층에 있는 로비 라운지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층에서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애프터눈 티타임이나 해피아워 등과 같이 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베네피트를 제공할 수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성급 호텔과 4성급 호텔에는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EFL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굳이 비즈니스 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그 층에 마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한꺼번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 그냥 라운지라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지하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지하로라고 하는 거는요. 뭘까요? EFL과 같은 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직무를 말하는 걸까요? 호텔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지하로라고 하면 아, 그거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이 지하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게스트 릴레이션 오피스 그 호텔의 꽃이라고 불리는 직무입니다. 이거는 호텔의 집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EFL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집사거나 아니면 VIP 고객의 1대1 비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신입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과 그리고 호텔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5년에서 10년 이상인 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바로 지하로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를 살펴보면요. 오전에는 당일에 기빈이 누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접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이 뭔지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룸키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인을 할 때 열쇠를 만들어서 주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하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빈들에 대한 키를 미리 만들어놔서 체크인을 할 때 사인하고 바로 열쇠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좀 편안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거겠죠. 그 후에는 출근 고객이 당일 행선지를 파악하고요. 또 당일에 참석해야 되는 곳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특이 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 고객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지하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본격적인 기빈 접대를 하고 동행 업무가 있으면 동행 업무를 하는 거고요. 다음날 기빈 명단을 파악을 하고 기빈 체크인이나 체크아웃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좀 많은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 그냥 여러 고객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대 1로 이 고객을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배려심이라든지 책임감, 투철한 서비스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상급의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빈을 한국인 고객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 국빈이라고 하죠. 해외 국빈을 담당을 해서 케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출중한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여러 내가 담당하는 VIP들이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술이라든지 혹은 골프라든지 아니면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영어로 대화를 했을 때 무리가 없게끔 하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또한 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상환 대처 능력까지 지하로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약 부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약 부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예약 부서 맞습니다. 바로 객실을 예약하는 부서 혹은 연회를 예약하는 부서인데 이 예약은 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객실 예약을 관리하고요. 국내외 OTA, 해외 OTA를 관리합니다. OTA,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입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그런 것들을 여행사에서 받아서 호텔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내 OTA와 해외 OTA를 관리를 통해서 국내에서 예약하는 고객과 해외에서 예약하는 고객들에 대한 예약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로 우리 호텔을 찾아주시거나 기업 단체가 연회라든지 아니면 숙박을 예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바로 이 예약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고요. 일반 사무실과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오전에는 국내 OTA를 관리를 하고 어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요. 오후에는 3개월치의 호텔 객실 재고를 파악을 합니다. 3개월 동안 봤을 때 어느 성수기가 끼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수기에 방의 예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가예 예약을 잡아둬서 필요시에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호텔의 예약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객실 블록을 관리하고 유관부서와 회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예약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호텔 예약을 할 때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대 시설이 있고 거기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력 또한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약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세심함과 꼼꼼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호텔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소통 능력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TA로 해서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프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약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행사와 객실 판매에 대한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유선상으로 예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날짜를 잘못 들어서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함과 꼼꼼함 역량까지도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부서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데스크 경력 3년 이상인 분들을 추천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은 우리가 영어로 해외에서 전화로 예약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메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일로 올 때 해외에서 OTA를 통해서 예약이 들어올 때는 거의 메일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일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했을 때 바로 예약 부서에서 업무를 보기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론트 데스크 업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컨시어지와 벨데스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벨데스크와 컨시어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5성급 호텔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컨시어지 따로 그리고 벨데스크 따로 나뉘어져 있지만 4성급이라든지 혹은 3성급 작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벨데스크와 컨시어지가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우리나라에서 5성급이라고 하는 호텔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우리가 로비에 갔을 때 로비에서 블루투스를 끼고 고객들을 바로바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벨데스크가 있어서 거기에 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객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신다면 이해하신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컨시어지와 벨데스크에서는요. 로비에서 VIP를 영접을 합니다. 일반 고객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로비를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VIP 영접이라고 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우리 호텔 주변에 어떤 관광지가 있고 맛집은 어디가 있고 세탁소는 어디가 있고 이러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알려주는 정보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통편 예약도 안내를 해주는 거죠. 해외 고객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또 가야 되는 갑자기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컨시어지 부서에서 그런 비행기 예약에 관련된 것도 도와주고요. 혹은 고속버스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차 예약 같은 이런 예약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교통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바로 이 컨시어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숙객의 짐을 보관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죠. 우리가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했는데요. 내가 조금 더 이 주위를 둘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캐리어나 아니면 배당을 들고 가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컨시어지에 짐을 맡겨서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투어를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컨시어지에 그 표를 제출하면 내 짐을 무사히 찾을 수 있는 이런 짐 보관 서비스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출장량 고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3개월마다 출장을 정기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지고 왔던 것을 다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오기에는 좀 힘들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컨시어지에게 말해서 호텔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3개월 정도 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여기서 잘 보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투숙객의 짐 보관 업무도 컨시어지 업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불은 어떻게 켜는지 혹은 에어컨을 어떻게 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프론트 데스크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컨시어지 벨 데스크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한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그 도어맨이라고 하는 부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우리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면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우리 싸이 씨의 뉴페이스 뮤직비디오 다 보셨죠. 거기에 보시면 손나은 씨가 그 호텔 문을 열고 나오는데 싸이 씨가 큰 어떤 수레 같은 거에 짐을 잔뜩 싣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업무를 하는 게 바로 이 도어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어맨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벨을 울리면 고객의 짐을 프론트 데스크에서 반 객실까지 옮겨주는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로비에서 프론트 데스크까지 옮겨주는 업무를 하고요. 또한 여기만의 특별한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요. 그래서 발레파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어맨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주차 안내를 하는 것도 도어맨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시어지와 마찬가지로 호텔 이용 고객에게 관광지와 주변 정보를 안내를 하는 것도 우리 도어맨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시어지 하면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거 혹은 교통 예약을 알려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컨시어지의 탑 오브 탑이라고 하면 바로 레클레 도어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클레 도어는요. 우리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옆에 유니폼 옆에 십자가 모양, 열쇠 십자가 모양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금색 열쇠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레클레 도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클레 도어는요. 바로 세계 컨시어지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십자 열쇠 협회를 말하는데 그냥 모두가 컨시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 레클레 도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어는 두 개에서 세 가지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를 한다든지 영어, 중국어, 불어, 영어, 중국어, 예를 들어서 독일어 이렇게 3개국어 이상을 하고요. 또한 호텔 인근에 있는 정보력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SNS에서 유명한 카페 혹은 맛집 이런 것도 바로 이 레클레 도어 컨시어지에서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그 고객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또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든지 우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바로 이 레클레 도어의 그런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그리고 경력은 거의 10년 차 정도가 됐을 때 레클레 도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비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그리고 컨시어지 3년이라는 경력을 합치고요. 또한 세계 컨시어지 협회에 소속해서 활동한 게 3년 이상이 되고 또한 고객에게 감사 편지 등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수 직원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와 소속 호텔 총 지배인의 추천서 혹은 세계 컨시어지 협회의 정해원 추천이 있을 때만이 바로 이 황금 배치, 레클레 도어 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레클레 도어 세계 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게 언제 열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컨시어지 벨데스크의 필요 역량을 한번 보면요. 바로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 응대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황 대처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실 이용 고객이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잘 능수능락하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처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거고요. 또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호텔에서 나눠주고 있는 안내서만 나눠준다고 하면 고객들은 되게 식상하게 느끼겠죠. 지금은 해외 고객들도 인터넷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 호텔 주변에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호텔 소속의 컨시어지로서 내가 알고 있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 외국인 고객은 우리 호텔에 만족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호텔을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식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식은 분야는요. 크게 이와 같은 형태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카페테리아 그리고 뷔페 레스토랑 양식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5성급 호텔은 이렇게 좀 고급 레스토랑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4성급 호텔은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3성급 호텔은 고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식음을 해결할 수 있는 매장의 한 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5성급, 4성급, 3성급 식음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음에는 카페테리아 그리고 일식당, 양식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조리를 담당하는 분야와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리, 고객 서비스 분야를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리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조리는요. 크게 방켓, 그리고 메인 주방, 뷔페 주방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방켓이라고 하면 좀 되게 좀 생소한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방켓은 바로 연애부석, 연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혹은 컨퍼런스나 아니면 기업 세미나가 있을 때 거기에 나가는 음식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방켓인데 방켓은 우리 메인 주방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방켓이지만 요리를 하는 곳은 메인 주방, 메인 키친에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인 주방에는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콜드 키친, 핫치킨, 부처 키친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콜드 키친은 말 그대로 차가운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에피타이저를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콜드 키친이고요. 핫키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뜨거운 소스류를 만드는 곳이 바로 핫키친이에요. 그래서 돈가스 소스라든지 아니면 스프라든지 혹은 우리 함박스테이크 소스 이렇게 뜨거운 소스류를 담당하는 곳이 핫키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처 키친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처 키친은 모든 고기류를 담당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티볼 소스에 들어가는 우리 고기 완자, 고기 완자 등을 가공을 해서 분류를 하는 업무를 하거나 혹은 생선을 손질을 해서 각 부위별로 나누는 업무를 다 부처 키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회장에 갔다라고 했을 때 에피타이저, 소스, 스테이크가 나오는 건 거의 메인 주방에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뷔페 주방을 한번 볼 텐데요. 뷔페는 우리 조식 뷔페나 아니면 우리 저녁 뷔페 먹을 때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식 뷔페를 대부분 담당하고 디너 뷔페를 담당하는데요. 조식 뷔페는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식보다는 대부분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형식의 양식이 많이 되는 거고요. 한식이나 일식, 조식 같은 일품 요리 등은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한 룸서비스 주방과 베이커리 주방도 있는데 이 베이커리 주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호텔에 카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카페에 케이크라든지 빵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음식점이나 아니면 양식업장에 빵을 지급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리 분야는 방켓부터 룸서비스, 베이커리 주방까지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리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살펴보면요. 바로 이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재료에 대한 지식과 조리 지식 및 스킬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겠죠. 내가 정말 예민하거나 섬세하게 칼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재료가 어느 상황에 조리 될 때 가장 최상의 맛을 내는지 혹은 이 음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내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칼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리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학교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교에 입학하셔서 실습 수업도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런 조리부서로 취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인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쿡 헬퍼라고 해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이 경력을 살펴서 다른 호텔에 쿡 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정신력과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호텔의 주방, 조리팀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칼로 음식을 손질하고요. 뜨거운 것들을 옮기고 날라야 되고 계속적으로 만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아니면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큰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과 체력을 확실하게 갖췄을 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외국어 능력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리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장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용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회화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게 조리팀에서 필요한 외국어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서비스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팀의 기물 관리 담당이에요. 이 부서가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는 우리가 치프 스티워드라고 하는 기물 담당인데요. 여기는 조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물들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세척을 하거나 혹은 손상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물 세척이나 기물 관리의 총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담는 음식이나 그리고 계절, 사용하는 시간대, 트렌드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담는 접시나 보울, 컵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기물 관리 담당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때는 조리나 시금팀의 담당자와 그리고 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매팀과 협업을 해서 이런 철에 맞는, 음식에 맞는 이런 조리품들을 구매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도 중요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기물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외국에 있는 외국 업체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도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시금 부서에서 고객을 케어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로비 라운지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카페테리아를 이용하셨을 때 우리에게 물을 갖다 주시거나 아니면 빈 접시를 치워주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바로 우리가 시금 분야의 고객 케어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요. 바로 아침과 그리고 오후, 저녁에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서빙이라든지 아니면 디쉬 체인지라든지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보는 바리스타와 그리고 소물디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시금을 담당하게 되면 내가 카페테리아나 혹은 로비 라운지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커피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의 원두에 따라서 그런 산미와 풍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고요. 이 빵에는 어떤 커피가 어울리는지 이 케이크에는 어떤 커피가 어떤 차가 어울리는지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은 플러스 요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물리에를 볼 수 있는데 이 소물리에는 맞습니다. 우리 와인을 잘 알고 있는 와인을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물리에 같은 경우에는 양식 레스토랑이나 혹은 와인 전문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물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나 혹은 한국국제소물리에협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우리가 소물리에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소물리가 소물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와인 향과 그런 맛에 대한 테스팅을 잘 해서 그 특징들을 잘 잡아내시는 게 좋고요. 혹시 내가 소물리에는 아니지만 양식 레스토랑에 근무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제공하는 그 음식과 어떤 와인이 잘 맞는지 이런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필요 역량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시금에 대한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물론이겠죠.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크를 안내를 해드리는데 스테이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이 스테이크는 어떤 겁니까? 어디 산이고 육질은 어떻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갸우뚱? 내가 여기에 왜 매운 거지?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는데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금 부서의 그런 음식들, 요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좋고요. 또한 이 시금 부서는 조리팀과 협응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고객이 만약에 해산물 날레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해산물을 꼭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요. 혹은 고객이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이 시금팀의 고객 관리 부서에서 먼저 그것을 응대하고 조리팀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리팀과의 협응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체력도 중요시하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전화 응대 능력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클럽 라운지나 아니면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호텔 직속으로 있는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업장만 따로 찾는 고객들의 예약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소리도 되게 좀 투명스럽게 내고요. 그리고 말투도 되게 딱딱하게 하고요. 그리고 무늬 응대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고급 레스토랑을 찾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그런 욕구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금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서비스 마인드, 고객 지향 마인드 그리고 태도는 물론이고요. 전화 응대까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시면 플러스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겠죠. 왜?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특히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맛이 궁금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물어보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시금 부서에서 내가 제공하는 음식들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지식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연회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연회부는요. 각종 연회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의 특성에 맞게 테이블 세팅한다든지 고객을 케어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 웨딩도 담당을 하는데 이 웨딩에 그런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바로 웨딩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남성분들은 거의 하지 않고요. 여성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부에서는 국제 행사나 아니면 세미나 혹은 국빈 행사, 결혼식과 같은 연회를 담당을 하는데 보통 연회팀은 20명 남짓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큰 연회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금팀이나 프론트 데스크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연회 아르바이트 구인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처럼 아르바이트 인력을 통해서 연회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난 정말 호텔에 취업하고 싶은데 호텔의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설명만 들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회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시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익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회부에서도 급작스러운 고객의 요구를 잘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제공했는데 자기는 스테이크가 싫다고 무슨 다른 함박 스테이크라든지 혹은 밥을 원하시는 고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이나 혹은 원래 이런 연회가 진행이 될 때 기본적으로 예약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어떤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처 상황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연회부에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보면요. 바로 테이블 세팅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샐러드 포크 그리고 샐러드 포크 그리고 본격적으로 먹는 그런 포크 이런 포크의 위치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두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호텔에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서 이런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연회부는요. 팀원들과의 협동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회는 뭐 2시간 3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큰 연회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나 혼자 쉬러 가거나 나만 정말 꾸물꾸물 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협동력을 발휘해서 이 직원들과 끝까지 끈끈하게 조직력을 갖춰서 이 연회를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고객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민첩성과 세심함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연회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코스 요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DC가 비어져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비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그때 치워드리고 다른 새로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센스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여러 개를 놓고 서빙을 하기 때문에 이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우스키피핑 부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하우스키피핑 하면 어떤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우스키피. 네, 보통 청소하는 옷을 입고 있죠. 네, 그래서 하우스키피핑 하면요. 그냥 청소만 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하우스키피핑은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객실을 생산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객실을 생산하는 부서라는 거죠.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청소를 통해서 이 고객들이 쾌적한 방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하우스키피핑이 객실을 생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우스키피핑의 주요 업무는요. 바로 처음에 객실 정돈입니다. 체크아웃을 하면은 그 객실을 새로운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돈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한 턴다운 서비스를 합니다. 턴다운 서비스. 뭐죠? 뭘까요? 턴다운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우리가 호텔을 좀 늦게 가게 됐어요. 저녁 한 8시쯤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호텔에 내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카드를 꼽았지만 불이 다 켜지는 게 아니라 작은 전등만 켜지고 그리고 침대 옆에 보시면 타월이 깔아져 있고 슬리퍼가 있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처럼 턴다운 서비스는 늦게 입실하시는 고객들이 바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암막 커튼도 치고요. 그리고 조명도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세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턴다운 서비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와 설비 그리고 우리 객실 안에 있는 샴푸라든지 미니바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숙 고객이 필요한 물품을 그 방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키핑은 오전에는 당일 투숙 고객이 요청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또한 체크아웃하는 방을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오후에는 늦게 체크아웃하는 레이트 체크아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레이트 체크아웃 객실을 청소하고 턴다운 서비스를 한 다음에 투숙 고객이 요청하는 것. 예를 들어서 면도기를 가져다 달라 혹은 손톱깎기를 가져다 달라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투숙 고객의 요청 사항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키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실을 정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객실이 정돈이 되면요. 하우스키핑의 매니저가 객실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말 적절하게 청소가 됐는지 그리고 어매너티나 미니바는 제대로 채워졌는지를 모두 다 확인을 하고요. 또한 투숙 고객이 요청한 사항은 대부분 여자 직원이 갈 때도 있지만 하우스맨이 가져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은 여자 직원뿐만이 아니라 남자 직원도 함께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우스키핑의 필요 역량은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처음은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도덕성이 왜 필요할까요? 방 청소하는데 도덕성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루 있는 고객은 그냥 물건을 다 가지고 가겠지만 장기 투숙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귀중품, 시계라던가 아니면 귀걸이, 팔찌 같은 것들을 탁자에 놓고 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우스키핑에서 청소를 하러 갔는데 그것들을 함부로 고가의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만져서 훔쳐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키핑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장기 투숙의 객실 청소 시에 고객의 물품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또한 섬세함과 꼼꼼함이 필요하겠죠. 청소를 할 때 당연히 구석구석 먼지가 쌓인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호텔의 침구 같은 경우에는 흰색입니다. 욕조도 흰색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청소한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침대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고객은 와 이 호텔 진짜 좋다 라고 하고 갔는데 내가 침대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그러면 호텔 전체의 이미지와 이 호텔은 청결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깨끗하고 섬세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고객 취약 분석 능력, 고객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온 고객인데 면도기를 가져다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왔더니 또 면도기를 가져다 달라고 그러고 세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도 면도기를 가져다 달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하우스키핑에서는 고객 특이사항에 이 고객은 체크인을 할 때마다 그리고 투숙을 할 때마다 이 면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걸 남겨두면 다른 고객이 우리, 그 고객이 우리 호텔을 찾았을 때 적절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키핑에서는 도덕성 뿐만이 아니라 고객 취약 분석 능력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호텔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프론드 데스크 하면 그냥 프론드 데스크에서 끝나는 걸로만 아셨을 텐데 프론드 데스크뿐만이 아니라 GRO라든지 EFL 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 아침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또한 컨시어지의 레클레 도어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우스키핑은 단순히 청소하는 부서가 아니라 객실을 생산하는 부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텔을 취업하기 위해서는요.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저에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텔 1문 1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취업하려면 영어 실력이 수준급이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직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급 및 외국 호텔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데스크는 기준을 잡은 게 토익은 750 그리고 FMB 같은 경우에는 650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고객을 응대를 할 때 기본적인 영어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급 및 외국인 호텔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원팀, 우리 백오브더하우스,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바이어들이나 혹은 컨설턴트 그런 고객사와 접촉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넘어갔네요. 호텔에 따라서 채용 전용 시에 영어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호텔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호텔 아카데미를 꼭 다녀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우리가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오아이시스나 산하, 오페라 프로그램들을 꼭 다뤄야 됩니까? 라는 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데요. 꼭 아카데미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직무가 전공 무관이에요. 또한 지원 직무 백오브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 경영학과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전공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조리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관련 경험과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조리와 관련된 수업이나 아니면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자격 요건들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관리 부서는 스펙을 많이 보나요? 네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관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클라인트 언트와 비즈니스가 많고요. 기획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스펙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외국어 실력이 좀 출중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나 해외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좀 채용을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국내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나 국내 대학인데? 라고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만 확실히 하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관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4년제 대졸 공체를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입사를 하면 바로 사원 직급이 되는데 프론트 데스크나 아니면 우리 조리 직무와 같은 인턴으로 먼저 시작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사원을 5년 이상을 한 다음에 주임 직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졸 공체와 인턴으로 시작하는 건 직급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호텔 인턴입니다. 기간 종료 후 정직원이 되나요? 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각 호텔에 인턴을 하실 때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상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나 혹은 면접 시에 올바르게 확인을 하고요. 대부분 인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형 인턴제라고 하면 되긴 하지만 인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호텔 내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직원 시험을 통해서 이런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라든지 아니면 직무 시험을 통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워커힐의 인사 담당자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올해 9월에 서비스 인턴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론트 데스크나 FMB 그리고 컨시어지 업무를 말할 수 있는데 서비스 인턴을 채용해서 거기서 인턴 생활을 정말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호텔을 취업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워커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청년 희망재단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인턴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채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공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졸 공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채용을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영 관리 직군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채용이 언제 이루어졌고 어떤 직군들을 뽑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수시 채용도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나 아니면 FMB도 수시를 채용하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사람인이나 아니면 잡코리아 이런 공채 사이트 구직 사이트를 보시면 호텔마다 수시로 공채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내가 프론트 데스크에 가고 싶은데 이 회사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신입을 뽑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호텔에서 근무를 하긴 하지만 다른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런 경력직에 대한 수시 채용을 확인을 하시고 이 수시 채용은 아무리 지원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적임자가 나타나면 바로 마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 수시 채용에 지원을 하셔서 좋은 인재로 발탁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호텔의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졸 공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가을에 많이 호텔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 멋진 호텔리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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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